여기서 구슬을 던져서 저 벽에 가깝게 멈추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? 너 뭐 하는 거야? 너 뭐 하는 짓이냐고! 구슬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?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너 못 이겨 혼자 깨! 손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!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 맞잖아 그게 맞잖아 강대병!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